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수리 자연무스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짜잔 종이를 잘라붙인 듯한 요런 페이퍼 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효과에 대한 수치나 완성본이 있는데요 페이퍼 아트라는게 여러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일러스트를 그리고 그림자만 추가해서 요렇게 입체감만 표현해주면 그게 꼭 페이퍼 아트 느낌이 된답니다 그런데 재미난게 뭐냐면 아 나는 진짜 이런 일러스트 못 그리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이 예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별을 포함해 거짓말 1도 없이 모두 다 원으로만 만들어진 일러스트랍니다 원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n 상단의 웹 프리셋을 활용해 가로 세로 1080px의 아트보드를 만들고 시작할게요 우선은 배경부터 만들기 위해 m 레탱글 툴을 이용해서 배경 가득 사각형 도역을 만들어주고 스트로크 색상은 없음으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l 엘리스트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만들어주고 헷갈리니까 아무런 색상을 일단은 적용한 뒤에 상단의 아트보드 기준인지 확인하고 가운데 정렬을 통해 요렇게 아트보드 중앙에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준 모든 도형을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통해서 요렇게 뻥 뚫어주고 해당 오브젝트의 빌의 색상은 적당히 보라색 계열을 요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안쪽 테두리에 다른 색상의 원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스트로크 상태의 원을 만들어도 뭐 되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뚫어버린 오브젝트를 이용해 컨트롤 c, 컨트롤 b, 제자리 뒤로 복사해주고 알트 시프트를 같이 누른 채 크기를 요렇게 적당히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을 뭐 요렇게 바꿔주면 요런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엘리스트 를 이용해서 원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적당히 밤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짙은 남색 계열을 요렇게 깔아줄게요 자 그리고 제일 뒤로 보내버리면 요렇게 배경부는 다 완성이에요 해당 배경부는 모두 다 잡아서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일단 락을 걸어두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일러스트 요소를 그려볼게요 3부터 먼저 만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L, 엘리스트 를 이용해 자 요런 크기의 타원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앙 정렬을 시켜주고 헷갈리니까 색깔은 요렇게 다른 걸로 미리 바꿔둔 뒤 자 요 친구를 반으로 잘라서 명암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자 패스를 요렇게 중앙을 가로지르는 패스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요 친구를 설산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엔 연필 툴을 이용해서 상단부에 요렇게 물결 무늬로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친구들 다같이 잡아서 패스가 만들어졌으니까 패스 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짠 잘라주면 요렇게 잘리게 되겠죠 여러분 항상 패스 파인더 작업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룹을 해제하고 뭐 하나씩 작업을 해도 되지만 또는 여전히 그룹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A,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잡아서 색깔을 바꿔도 좋아요 자 아무튼 위쪽에는 설산 느낌 주기 때문에 흰색에 조금 더 어두운 흰색 그러니까 회색 계열을 주고 여기도 선택해서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늘색 계열을 적용해주고 요 친구도 요 색깔 그대로 추출해서 더블 클릭해서 조금만 더 진하게 명암이 들어간 것처럼 요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산 친구는 다같이 잡아서 오브젝트를 제일 뒤로 보낸 뒤 한 칸만 위로 딱 보내면 요런식으로 순식간에 산 일러스트 더 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큰 뭉개구름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L, 엘리스트 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의 원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줄게요 색깔은 흰색을 해두고 자 요 친구를 요점에 위치시키고 요거를 요렇게 잘 알트키 눌러서 복사를 시킬게요 자 그리고 어떤 거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하고 어떤 거는 크기를 조금 크게 요렇게 해가지고 마치 뭉개구름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요 친구들은 다같이 잡아가지고 컨트롤 G 그룹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제일 뒤로 보낸 뒤 한 칸만 보내면 배경위로 한 번 더 보내면 산 위로 요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레이어 순서 봐가면서 구름을 만들어 주시고 또다시 엘리스트 를 이용해서 반대편에도 하나 뭉개구름 친구를 또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뭐 여기도 만들고 역시나 어떤 것들은 크기를 조금 작게 하고 어떤 것들은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뭔가 느낌이 리듬감이 느껴지게끔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 친구도 컨트롤 G 그룹을 해준 다음에 요 친구는 조금만 어두운 그룹을 해줄게요 음 한 요 정도로 할까요 마찬가지로 제일 뒤로 보낸 뒤 한 칸만 위로 딱 보내면 자 요런 식으로 배경이 들어가고 구름이 있고 산이 있고 또 뭉개구름이 있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원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는 달을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계열을 적용해주고 요 친구를 요렇게 적당히 위치를 시켜줄게요 요렇게 하면 요게 곧 달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완성번처럼 안쪽에 요런 별도 만들어 볼게요 요런 별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에 스타 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나 여러분 엘립스 툴로 예쁜 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원으로 별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작은 크기의 원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자 요 친구의 색깔은 요 친구 밖에 있는 요 에메랄드 빛깔을 추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단에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폰 여기 있는 퍼크 앤 블루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수치를 요렇게 내려주며 자 어때요 여러분 원을 이용해서도 요렇게 예쁜 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별 하나를 잘 만들었다면 복사를 시켜 여기저기 배치해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19강에서 알려준 심볼 스프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둔 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 여기 심볼 패널을 띄워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친구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여기다가 오케이 눌러서 별 심볼을 등록시켜 줄게요 이제 그냥 자 여기 툴바 있는 심볼 스프레이어 도구를 이용해서 적당히 브러쉬 크기도 조절해서 이렇게 그냥 막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다 뿌려주고 계속해서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알트 키를 누른 채 클릭해서 어떤 거는 좀 작게도 해주고 어떤 거는 뭐 크게도 해주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요렇게 조금 조금씩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별이 너무 많아도 별로일 거예요 적당히 요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번에 스크린어 툴을 이용해서 자 역시나 클릭 클릭해서 별을 어떤 것들은 조금 더 투명도가 먹은 것처럼 해주고 그쵸 너무 많다 싶으면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알트 키 눌러서 클릭하면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별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예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심볼 스프레이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일루스트레이터 19강을 참고해보세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하면 밤하늘의 별도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볼 스프레이로 작업한 별 오브젝트는 마치 그룹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서 역시나 제일 뒤로 보낸 뒤 다시 한 칸만 위로 올려주면 밤하늘 위에만 요렇게 딱 배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일루스트를 다 그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원만 이용해서 생각보다 엄청 쉽게 만들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퍼아트 느낌을 주기 위해 그림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겨진 오브젝트는 모두 해제하고 여기 바깥에 있는 배경부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이펙트 여기에 스타일라이즈 드롭세도를 통해서 그림자를 적용해 줄 건데요 일단은 모드는 멀티플라이 투명도는 45% X축의 방향은 15픽셀 Y축의 방향은 5픽셀 블러는 10픽셀만 적용해 주고 OK를 눌러서 요렇게 그림자를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밖으로 나간 그림자는 어차피 나중에 이미지로 저장하면 아트보드만 딱 잘라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에도 편하게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적용했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그래픽 스타일 패널에 제일 밑에 있는 플러스 모양 아이콘 눌러서 자 요렇게 스타일을 등록시켜 줄게요 자 여기서 오늘의 꿀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픽 스타일 패널에 방금 등록한 스타일이 잘 있는데 만약 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등록한 스타일을 누르면 자 요렇게 그림자가 적용되긴 하지만 색상마저도 어때요 여러분 처음 등록했던 보라색이 적용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럴 땐 색상 변경 없이 오로지 스타일만 오브젝트에 넣고 싶다면 한 개짜리 오브젝트라도 무조건 컨트롤 Z 그룹을 시키세요 그룹을 시키고 나서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자 이렇게 색은 건드리지 않고 효과만 깔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완성번처럼 요런 작은 구름을 안 만들었네요 자 저런 구름을 만드는 방법도 역시나 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주고 색깔은 흰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요 친구 그대로 요렇게 컨트롤 D 눌러서 세 개를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줍니다 이제 컨트롤 Y 아웃라인 모드로 보면서 M 레탱규트를 이용해서 해당 첫번째 원의 배꼽부터 세번째 원의 배꼽까지 사각형을 그려주고 요 친구 밑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구름이 완성됐죠 다같이 잡아가지고 패스파인드의 유나이트를 통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자 이 구름은 여기에도 배치를 해주고 크기가 너무 크네요 살짝 줄여서 여기에도 배치해주고 산 위에도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방금 스타일을 적용하는 그룹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필요한 오브젝트는 그룹을 시켜줄게요 요 친구도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을 해주고 요것도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을 해줄게요 요기 뒤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을 해주고 나머지 뭉개구름 산 요기 뒤에 있는 뭉개구름은 애초에 그룹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한번 더 그룹을 안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한번에 스타일을 등록한 오브젝트를 자 요 친구 시프트키 눌러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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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같이 선택하고 스타일을 먹이면 짜잔 요렇게 페이퍼 아트가 완성된답니다 자 원만 잘 써도 예쁜 일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추가로 실제 종이 같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블렌드 보드를 적용시켜 질감을 표현해도 페이퍼 아트 느낌을 더 강조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예쁜 페이퍼 아트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우디는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맞다 구독